안녕하세요 아리조나 아줌마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이것저것 볼일이 있어서 항상 여기 많이 왔는데 지금 제가 사는 집에는 우편물이 계속 한 1년 가까이 이상한 우편물이 많이 와서 지난번에 유튜브에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동생이 사는 곳이고 어머님이 사시던 곳인데 거기는 거의 40년을 어머님이 사셨기 때문에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곳에 살지를 않았어요. 주소가 이쪽인데 제가 가렸습니다. 살짝. 그런데 여기에 지금 또 우편물이 이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를 여기 지금 제가 보여준 이 담당자 신모모라는 분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여기 할머니 오 개덕이라는 할머니 90인가 몇 살인데 며느리한테 뭐를 해주기 위해서 며느리 몰래 사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우편물을 보냈는데 주소를 너무 다르게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말도 없이 다르게 보냈다 이렇게 하고 난리를 쳤었나봐요.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소지가 진짜 달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주소지예요. 지금 이 주소지하고 착각을 해도 이렇게 다르게 착각할 수가 있나요? 본인 역시 제가 이렇게 지금 문자로 양해를 구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할머니 15만 원어치 사기를 원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자기가 오지랖이 넓어서 이렇게 병원에 권사님 앞으로 머리를 다시 또 권사님이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글로 또 옮겼어요. 그 사람이 살지도 않는 집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참 우편물 하나가 뭔가 이용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이게 다단계 회사라는데요. 자기도 박박 우겨서 이렇게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경남 여기에 무슨 뭐 하는데 틱톡 순간 오라고 그렇게 메시지만 오고 직접 전화도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주소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냐. 그랬더니 뭐 본인이 신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잘못 좀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거 역시 거짓말일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집안의 재판관계로 이 여자들이 보험이나 뭐 이런 거 다단계 하시면서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집도 확실하게 이 사람 집인가 하고 갔더니 역시 권사라는 사람 그분이 사시지도 않아요. 지금 이 유폰물로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신고를 하기 전에 일단은 그 사람이 확실히 사는지 확인하고 해야지만 될 것 같아서 갔는데 역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사시는 며느리라고 그러네요. 이 오개덕 씨라는 분하고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며느님이 김미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분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아 뭐 요즘 뭐 그렇게도 우편물을 보내나 보다 그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편물이 거의 지금 이쪽에서 1년 가까이 신용불낭자니 무슨 뭐 전압이 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연락이 와가지고 정말 1년 동안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동생 우편물로 집으로 어머님 사던 동생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더 웃긴 게 이제 이렇게 하고 이분하고 얘기를 이 담당자하고 얘기하고 나서 이틀 후에 또 이런 게 또 날라왔어요. 여긴 주소지가 여기 보시면 군포예요. 그런데 이게 등기로 왔는데 여기에 지금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이 주소는 지금 여기 주소하고 같은 주소예요. 이건 구주소고요. 요거는 신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군가 이 사람을 골탕을 먹이거나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그리고 이 물건을 제가 뜯지도 못하는 게 여긴 또 불법이고 또 뜯을 수도 없는 게 안에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안 뜯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로 바로 갈 건데요. 이게 이제 이 집이 동생 집이다 보니까 동생이 이제 자기가 신고하겠다고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면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제가 이번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보겠지만 이 담당자 역시 자기는 그냥 옮겼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누가 시켰냐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질문을 했는데 일단 확실히 이런 걸 보는 관리 정부나 이런 분들은 좀 이런 부분에 엄하게 이러지 못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편물이 남의 거를 보내지 못하게 거기에 이름 명단이나 안에다 써놓거든요. 저도 이번에 갔다 와서 우체통 앞에 이름을 써놓으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아닌 사람은 우편물을 넣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